저희 그냥 논풀기 그 약간 살짝 안 좋은걸로 먼저 저희 단독방에 올라와있는데 없대요 단독방으로 방으로 갔어요 나 como ically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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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아아 요! 오로 오오 오로 요! 요! 바다다다다아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기름이 다닌다다 , 음, reden clubs 환러 환럴로 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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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iś smiś 너모지만 이 신난 소리가 듣교 뒤에서 흔쩍한 como Windows obedience & staircase 葉지예요 Eucon Cr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저희 큰 소리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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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2부 시작했고요. 아까 뭐 보여드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루한 팀이 없으실 거예요. 한번 보면 또 보고 싶은 매니저스니까 혹시 오늘 영상 사진 찍으셨으면 태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니가 들고 있는 박스는 팁박스고요. 일단 혹시 팀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가까이 가서 걷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하지 말고 많이 할까요? 춤 많이 춘가요? 준비되셨어요? 뭐 할까요? 가위바위보 해서 정합시다. 이긴 사람이 정하기. 진짜 그냥 순서대로 안해도 돼요. 이긴 사람이 정하니. 안내면 찐건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일단 전 넘어갔어요. 일단 전 넘어갔어요. 네 그럼 에스파의 데뷔곡. 에이 마이크 진짜 쉽지 않네. 네 맞아요. 블랙맘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소리 좀 쬐달라고 하면 쬐해주세요.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우리ie 가위바위보 Orion의 아스파의 이틀의 아스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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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파의 아스파의 영역에 너의 집 끝이 보여 더 이상 못 찾겠어 너의 유혹에 성king don't miss me 넌 광양 떠들고 있어 나의 분신을 찾고 싶어 예예예예 이로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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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무 잔진 싸워만 해도 너의 고대움을 이기지 못해 I'm exhausted 너의 존재 모든 담백들은 먹고 자랑 Bears 대체 받은 나이야 둘이 될 수는 없어 너에 no frame, no colors 이건 ever evolution 박수 내 맘만 봄 교활 속에 날린 내가 아닐까 이끄워져버린 환영인걸까 다시 너와 연결될 수 있다면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 나의 기능은 너도 가야할 때 내 맘만 봄 내 맘만 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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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